이동댕몸 집중댕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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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친구야 얼랭이 안녕 잘 놓께 사람한테 가시게 먹으니 여기 밑에 이리와 만탄이 계속 쫓아다녀 나는 오늘 잘 쫓아다녀 어 친구 친구 어 행복 지지마 똥싸 긴장했죠? 어 행복하지지마 똥싸지 내 예의 없지 왔다가 왔니? 똥싸안을 꺼서 냄새 맡고 있냐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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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르신 공하고 놀아달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야 친구랑 놀아야지 아 이 큰 공도 물지 못하죠? 물지 못하는데 이제 저 짠 공도 있는데 물을 다 빵꾸냈어 응 야 친구랑 놀아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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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 왼 북 왼 플랜아 반가워 아이고 이모한테 잘오네 이모 맞나 어 어 행보 그만해 헐렁이가 성격이 좋구만 짓지도 않고 한 번 더 어 여자애요 남전데 중성화 수술 해놓으니까 아 내 아들도 다 중성화했어 어릴 때부터 계속 시계속으로 하는 아 진짜 나무에는 이렇게 한다냐 얘는 안그래 아 진짜 나무에도 얘는 나무에도 안하고 항상 애마비 안하고 마칭을 안해 주방에서는 헬스적도 안 보고 좀 puppies 아이고 많다. 이거 똥 있지? 아 헐렁이가 아니고 할랑이에요? 할랑하다고 할랑입니다. 할랑아 우리 행복마땅해. 이렇게 큰 친구들 처음부터 같이 놀아본다. 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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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뭔데? 응 하지마. 응 하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. 어? 어? 할랑이 장난치는 거야? 어? 행복이 장난감 가져가 버렸어 할랑이가. 내꺼야 해. 행복 내꺼야 해. 하이좋게 놀아. 하이좋게 놀아. 하이좋게 놀아. 하이좋게 놀아. 도착한다 또. 에헤헤. 네 어? 만땅이 양보하는 거야? 만땅이 양보해? 만땅이 양보해? 만땅이 양보해? 만땅이 양보해? 만땅이 양보해? 고생했어 고생했어 만땅이 공 양보해 너 왜 슬근슬근 같이 놀아 만땅아 아빠 던져주세요 하네 아빠 던져주세요 아빠 던져주세요 아빠 던져주세요 아빠 던져주세요 엠퀴러 아빠 던져주세요 아빠 던져주세요 몇 키로 에요? 몇 킬로? 몇 킬로? 우리 30킬로 행보 그만해라 친구 한 번도 안 짓는데 활랑이가 많이 참아준다 야 얘가 어리거든 몇 살이야? 아 그건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잡아야 되는데 이제 긍정백해지니까 흐르시래가지고 할랑이가 몇 살인데 제 살 근데 오늘에 구원해봐 제 살 아하하하하 헤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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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헤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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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! 모른도 또 건져맨? 잘 KNOW! 타고놀이 좋아하는데 타고놀이 오오오오오오오! 저거 노리도! 미쳤다! 그냥 그냥 아랑이 만져줘 봐. 예쁘다 해줘 봐. 강아 이리 와봐. 아랑이 만져줘 봐. 아 예쁘다 해줘 봐. 아 예쁘다 해줘 봐. 꼬리. 꼬리. 아 여기 온다고 목욕했대. 아 예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